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그지같은 그냥 확지 뜨듬히고 싶은 그런 남편들이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미트볼 스파게티 안해줬다고 이 그지같은 인간이 밥상을 엎었어요. 장난치냐? 야 니네 엄마가 오면 뭐 달라져? 나는 결혼을 엎을거야. 니네 엄마한테 가라. 언제? 처먹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구요. 1년 연애하고 결혼한지 1년 반 됐습니다. 맞벌이지만 제 직업 특성상 저는 혼자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작업실이 집일 뿐이지 원래는 작업실을 따로 두고 싶었는데 신혼 때만이라도 집에 있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일단 하는거에요. 여하튼 그런데 수입은 제가 더 좋고 작업 강도도 강하고 특히 마감때는 몇날 며칠씩 철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집에 있다는 이유로 집안일은 거의 다 제 몫이 되었고 특히 밥 먹는거 식사준비는 제 100% 전담이 됐어요. 아니 그래 뭐 여기까지는 저도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뭐 이게 모르는 남들 아니고 내 남편 밥 차려주는건데 해주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남편과 제 식성이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거야. 지금 이것 때문에 오지게 싸웠는데요. 일단 저는 한식파고 남편은 양식파. 그리고 하다못해 고기를 먹는다 해도 저는 담백하게 굽거나 삶은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양념을 해가지고 볶는걸 좋아해요. 뭐 두루치기 같은거. 연애 때는 서로 먹고싶은걸 번갈아 먹는 그런 식이었고 또 워낙에 잘 먹는 남자이긴 해요. 거기다 밖에서 일을 하니까 보통은 남편 위주로 밥을 차리긴 하는데 가끔씩 제가 먹고싶은 음식을 하면 대놓고 불평불만을 해. 거기다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저 역시 너무 짜증나고 싫어지는거에요. 그러다 사고가 터졌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간단하게 먹고싶어서 비빔국수를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나는 미트볼 스파게티 먹고싶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냉동실에 미트볼 있긴 했어요.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또 만들자니 일단 너무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그날 상큼하고 개운한게 너무 땡겨가지고 그냥 남편이 씻고 있는 사이에 원래 계획대로 국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 씻고 나온 남편이 보자마자 버럭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야! 내가 집에서 먹는 한 끼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 입맛에 못 맞춰주냐? 어? 그래서 기어이 네가 처먹고 싶은걸 했냐고! 이러면서 엄청 크게 화를 내는거에요. 물론 평소에도 제가 먹고싶은거 만들면 싫은티를 팍팍 내긴 했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꼬라지를 보니까 저도 그동안 쌓인게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아니 잠깐만 이게 좀 다른건데요. 막 불같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들 사랑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순식간에 싸늘이 식는 기분을 느꼈어요.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한다뿐이지 팽팽 노는 사람도 아니고 됐으니까 앞으로 가서 정확히 반발식 본담하고 특히 밥먹는거 이거는 본인 입맛에 맞는걸로 각자 알아서 해먹자 네 밥 네가 알아서 먹어라 만약 그게 싫으면 우린 오늘 이혼하는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토시 하나 안틀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미쳤냐? 처먹는걸로 이혼하자는 년은 이 세상 천지에 너 하나밖에 없을거다! 이러면서 웃더라구요. 뭐라고? 년! 이때 이성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금 이 인간이 한 말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년이랍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이런 이유로 이혼할겁니다. 했더니 바로 옆에서 너 미쳤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식탁에 놓여있던 국수 그릇을 주방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거야. 그리고는 문 콩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구요. 당연히 국수 양념은 온 사방 천지 다 튀었고 고함에 그릇 박살나는 소리며 문 콩 닫는 소리까지 시어머니들 다 들었어요. 그런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시부모님이 같이 왔고 이 인간은요. 자기 부모님 얼굴을 보더니 더 의기양양해. 자신만만하더라구요. 아까보다 더 길길이 날뛰며 소리 지르고 미친거 같아. 도저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었나봐.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자기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이때 이 새끼랑은 무조건 이혼이다. 라는 결심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바로 오늘이죠. 아까 저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까 꼼꼼이 니가 먼저 전화해서 마음 좀 풀어줘라.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나는 이혼을 할건데 그걸 왜 풀어? 아니요 어머님 저 이혼할 겁니다. 무조건 할거에요. 이랬더니 어머님도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 하는 말 사람이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다보면 별별 교재같은 일이 다 있는건데 고작 이런걸로 심은 이혼 얘기를 쉽게 꺼내는거 아니다. 나 몰랐는데 꽁꽁이 너도 참 독하네. 어?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의 경우 언제나 늘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니 결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좀 아쉬워 하셨지만 제 뜻을 따라주셨고요. 다만 나중에 후회될 일은 아닌지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래요. 이런걸로 이혼녀 딱지를 다는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는게 낫지 않을까? 라고 느낀게 진짜 한두번이 아니었거든요. 해서 다시 한 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꼬라지가 우습잖아. 이게 진짜 고작 차먹는 일 뿐인건지 궁금해요. 이런 이혼 위기를 넘기고 계속 사는 분들 어떠세요? 참고 사라집니까?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지금 이건 식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남자의 얼마나 문제가 크냐면요. 여성의 지위가 남성인 자신보다 아래라는 생각이 이미 지배적인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수고로움보다는 아내가 자기 기분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아내가 감히 먼저 나한테 이혼을 말했어? 내 고리에 맞서 보겠다 이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어요. 저 남자랑 살면 내 분량 장람하는데 스니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저런 남자랑 살면 이미 맞벌이를 하든 아니든 그냥 고통이야 영원한 핵고통 저런 남자는요. 자기보다 잘난 여자 절대 인정 못하고 반대로 못난 여자는 짓밟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고요?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2번 와 정확히 보셨네요. 지보다 돈 잘 벌고 잘난 여자지만 그래봤자 여자가 감히 나한테 들이대? 뭐 이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절대 답 없어요. 그냥 빠른 손절이 유일한 답이죠. 되겠고요? 쓰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었고 이번 일로 팍 터지면서 생각이 굳어진 것 같은데 남들 시선이 고작 이런 일로 이혼 했냐?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쓰니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판단대로 하세요. 이거는 남들이 아니라 바로 쓰니 본인 인생 입니다.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고 나중 돼가지고 아이씨 그때 도망칠 걸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2번 내가 글을 읽으면서 시부모 반응 저럴 줄 이미 예상을 했다고 저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저 따위로 자란 거야. 시댁에선 여자가 남자 기분을 맞춰주는 게 당연한 일이 때문 이죠.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순간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지 남자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 이러면서 다 씹고 있을 받는 그렇게 특별한 비참 비참 아니 하지만 지금은 달라 이제는 옆집 여자도 아랫집 여자도 내 친구들도 아무도 그런 취급을 안 받고 사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시공창처럼 살아가면 굉장히 비참해진다 사람 인간은요 남의 처지와 내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냥 좋은 기회잖아 그러네요 시대와 맞게 살아가셔야죠 혼자 70년대 살아갈 거야 3번 이혼위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해요 부부가 당연히 살다 보면 싸울 수 있고 아니 오히려 그런 싸움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다툼은 일방적인 화풀이지 다툼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미쳐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연령거리고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집니까 아 되겠군 이거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엔 그릇이 아니라 너를 팔 거야 4번 전환자는 아내가 자신의 입맛에 맞추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그런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님 아이라도 낳고 전업주부 돼버리면 너 쳐맞을 수도 있어요 5번 그냥 이혼해요 불행해진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막 한 번에 갑자기 그냥 지옥에 풍덩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생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힌트를 줘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면 어떻게 될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힌트를 줍니다 근데 기어코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래 그거 빼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시간 지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이 두 가지 그지 같은 이유를 단골 멘트로 말을 하죠 남미사들 말이야 솔직히 연애할 때도 또 결혼을 해서도 이런 순간들 많았을 거야 그렇죠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서서히 나오는 거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봐요 그 수 없는 오지게 많은 힌트를 받고도 거기까지 기어들어간 건 바로 쓰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님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도 강력한 힌트 하나를 받은 거라고 그게 뭐냐고요 이 남자랑 계속 살면 네 인생 망한다 이거 보이잖아 글자 님이 그 남자와 계속 살더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이건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아니고 님이 받아들인 거니까요 이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댓글 이야 이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지 같은 남미사들이 꼭 봐야 할 명언이다 2번 공감합니다 이거를 받아주면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겠죠 저런 인간들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라기만 하지 고마워하는 꼬라지 못 봤어요 그리고 사람 안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6번 야 아내한테 연연거리며 그릇 집어 던지고 물건 깨진 것만 봐도 폭력인데 이런 얘 가지고 이렇게 치부하고 너 참 독하다 라며 며느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시부모 시부모 이만 봐도 님 자리가 어떤지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데 다음에 깨지는 건 그릇이 아니고 쓴이 머리통이 될 거예요 죽지 마세요 7번 이건 그냥 마지막 찬스야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마지막 찬스 쓴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만약 이것을 외면해버리면 야 남편 성질을 알면서 기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듣는 시궁창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몰라서 처음이니까 당했지만 나중에는 뭐야 알고도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목적으로 합의가 된 거랄까요 싸울 때마다 남편 성질을 알면서 그거 하나 못 맞춰줘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찌 되는 거 마지막에 님도 거기 세뇌당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인 것 다 알면서 내가 화를 푹 돋아가지고 쳐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8반 야 그 남편 놈 성질 진짜 개그지가 않네 설마 계속 살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죠 잠시 후에 2부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 감사합니다.